클라렌트에 캔들 들고있네 존나 싸가잡다 국밥집님 해줘 저거 처리해줘요 클라렌트 캔들 엄마 퀴치해줘요 빨리 들어왔다 들어왔다 님들 님들 모여봐요 모여봐요 초크 나쁘지 않았어 초크 잠그지 말고 사격 열어서 저희가 에스이로 내려가서 약간 에스시아 잡죠 이렇게 잠그고있으면 안올듯이 애들 맞죠 원 스크린이요 아직 마운트 업 하고있어요 마다하면 말투 내렸어요 네 네 상대 콜러 PSG C로 시작하구요 쿨툭 팜란에 있습니다 쿨란도 쿨툭 원치모 꼴척힐게요 샌드위치네요 예 쭉 옵니다 이스로 가이팅좀 할게요 이스로 가이팅좀 할게요 언덕 내려갈게요 포빈이 좀 깊어요 지금 얕게 치고 빠질게요 5 4 3 얕게 빼빼 언덕 밑에 내려갈게요 뒤편사에 있고 에스 내려가요 언덕 밑에 내려가요 머리 돌리고요 들어가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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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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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베어 풀카이팅 할게요 앞에 디펜스 에스로 풀카이팅 에스로 풀카이팅 드론거 키톱을 치고 다시 머리 돌리세요 힘들어도 힐업좀 해주세요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로 갈라지면 안돼요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로 지금 다시 인사이드 칠거에요 이번엔 죽여야돼 5 4 3 나이스 에스로 풀카이팅 에스로 풀카이팅 지금 5초만 버티면 디펜스 해줄 수 있음 지연좀 지켜주고 앞에 약해 걸치면 조심하고 더 나가요 더 나가요 딜러들 뒤로 쭉 빼요 딜러들 뒤로 쭉 빼요 딜러들 뒤로 쭉 빼요 더 빼요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엠방향 약해 걸치면 조심하시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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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드론거 키톱을 치세요 드론거 키톱을 치세요 머리 안돌릴거에요 이번엔 알겠죠 4 4 4 3 밀어봐요 엠방향으로 깊게 갈게요 엠방향으로 깊게 5 4 3 2 엠방향 깊게 엠방향 깊게 엠방향 깊게 나이스로 백 백 백 디펜스 하면 해줄거에요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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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약해 걸치면 조심하세요 얘네들 턴 썼나요 안쓰요 가자 가자 2 했을걸 옵니다 디펜스 하고 있어요 이스로 푸쉬할게요 이스로 푸쉬할게요 이스로 푸쉬할게요 이스로 푸쉬하지마요 웨스트 약해볼까요 드론 그로브 드론 테크로 키톱을 쳐봐요 엠방향으로 지금 5 4 3 2 힐러랑 테크 힐러랑 테크 힐러랑 테크 힐러랑 테크 아 깝이 빼요 빼요 웨스트 부칸 네 머리 돌리고 머리 돌리고 지금 머리 돌려봐요 렐룸 몇초 남았어요 렐룸 머리 네 네 네 네 얘들 몇명 따로 떴다 네 웨스트 웨스트 빠지세요 괜찮으니까 웨스트 빠지세요 거리 좀 도와야 돼요 이스로 약해 갈게요 이스로 약해 5 4 3 2 이스트 약해 마딘게이지인가 이거 웨스트 카이팅 웨스트 카이팅 다시 카이팅 다시 카이팅 앞에 약해 거질라 성형님 조심해 얘네들 뺐냐 왜 살살 푸쉬할게요 머리 돌리고 렐룸 몇초 남았어 렐룸 머리 골프 네 오케오케 확인 확인 저기 양옆으로 너무 안 갈라지게 조심하세요 크렐룸 그거 너무 깊어요 알겠죠 네 뺄게요 한 번 온다 디펜서하고 있어요 앞에 예 막갔어요 네 저희 1으로 밀다가 N으로 가자 님들 1으로 밀어봐요 1으로 밀어봐요 지금 웨스트 보이죠 딜러들 웨스트에 5 웨스트에 4 3 2 1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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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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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어요 웨스트 뺄게요 지연 좀 시켜주시고요 머리 돌리시고 디펜서하고 카운터 볼게요 힐러들 조심해줘요 침대 까면서 빠지셔야 돼요 알겠죠 침대 까면서 빠지세요 어디 바뀌나 지금 스킬 웨스트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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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와봐요 더 나와봐요 으잇 됐 오케오케오케 에스에스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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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인사이드 퀴 더블을 잡아요 인사이드 퀴 더블을 잡아요 이번엔 오른쪽 상대 이리 덮음 이로 깊게 오 사 삼 이 이스트 깊게 이스트 깊게 좋아요 좋아요 로브라인 좀 더 때렸음 저희 한 번만 막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웨스트로 좀 나오세요 너무 섞겠다 이러면 우리 로브라인 힘들어요 님들 우리 로브라인 힘들어요 에스 방향 우리 로브라인 힘들어요 네 사우스 이스트 한 번만 해야돼 이기 있었어 이기 있었어 다 왔어요 님들 신발 쓰고 이로 걸어봐요 이로 걸어봐요 엔으로 깊게 오 사 삼 이 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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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에스로 가이드 좀 할게요 죄송해요 에스로 가이드 좀 할게요 디펜서 하면 해줄게 나 데몬 있어 집중 좀 해봐요 이번에 알겠죠 너무 지연 좀 더 못시켜줘 나 더 오른쪽에 너무 풀인데 그 누운 사람 빨리 홈으로 좀 봐주세요 여기 누워있지말고 여기 누워있지말고 디펜서 하고있어요 아 피력 좀 오케이 오케이 우리 로브라인 힘 좀 더해줘봐요 로브라인 힘 좀 더해줘봐요 엔으로 지금 약해 5 4 3 2 엔으로 약해 엔으로 약해 엔으로 약해 딜러에요 딜러 딜러 아 에스로 카이팅하고 머리 돌리고 그냥 쭈욱 한번 뺄게요 알겠죠 쭈욱 한번 뺄게요 쭈욱 한번 뺄게요 쭈욱 한번 뺄게요 쭈욱 한번 뺄게요 다음기 진짜에요 인사이드 칠게요 지금 오는거 마딩게이지 할게요 한번 알겠죠 디펜서 하고 마딩게이지 지금 온다 앞에 아 안오나 지금 올거 같은데 안오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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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페이크인거같애 그게 거의 안박혀 네 머리도 머리 뺐는데 네 살살 푸시오 살살 푸시 헬벌핑 헬 헬벌핑 엥기지 오 사 이슬 깊게 삼 이 이슬 깊게 이슬 깊게 이슬 깊게 백 백 백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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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얘네들 철 빠졌어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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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몬 쓰고 있어 데몬 쓰고 있어 천천히 하셔 천천히 헬벌핑 카빙 해볼거에요 알겠죠 5초 이틀 전체할게요 퍼밍 엥기지 5 4 3 2 1 나이스 좋아 웨스트를 뺄게요 카빙 죽었어요 저기 저기 카빙은 살았습니다 아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확인 둘 터졌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웨스트를 나오세요 생존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네 아직 안왔어요 네 다시 뺄죠 한 번 더 이스 샬로 실게요 기다리세요 아직 아직 밀어봐요 사실 밀어봐요 밀어봐요 앞 앞에 야경에 거친다 시린 꺼 이루 밀게요 이루 밀어봐요 이루 밀어봐요 이루 밀어봐요 이루 밀어봐요 에스로 5 에스로 4 에스로 3 에스로 2 에스로 1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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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뺄게요 한번 웨스트로 뺄게요 심당 깔면서 빼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디펜스 하기 쉬워요 엑 딜러들 다 나가요 딜러들 다 나가요 딜러들 다 나가요 괜찮았다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렐러 몇 초 남았니? 머리 돌려? 렐러 몇 초 남았니? 오케이 확인 확인 웨스트로 더 뺄게요 앞에 디펜스 하고 있어요? 디펜스 하고 있어요? 인사이드 Q 더블 칠게요 인사이드 Q 더블 칠게요 지금 N으로 N으로 갈거야 인사이드 Q 더블 쳐봐요 N으로 갈거야 N으로 N으로 워킹 해봐요 N으로 N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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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으로 약하게 갈거에요. 아... 죄송해요. S 다시 해볼게요. 저희들 보이죠? 웨스트 퍼마에 5, 4, 3, 2, 1.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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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디펜서 한번 해줘야 하세요. 왼쪽 위로 빼야될거 같아요. 왼쪽 위로 알겠죠? 지금 너무 뭉친다. 포즈 잘 드시고요. 알겠죠? 아무도 안죽었죠? 네. EAST로 다시 포시할게요. 이번에 깊게 한번 갈게요. 알겠죠? 천천히 천천히. 계속 밀어봐요. 얘네들 상황 안좋아. 대군이 힐을 받고. 오른쪽 위로 깊게 갈게요. 딜러들. 알겠죠? 5초 있다가 5, 4, 3, 2, 1. N으로, N으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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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디펜서 한번 하자. 집중해서 해보자. 집중해서 할게요. 오른쪽 위에 박힐 것 같아요. 지금. 딜러분들은 살려요. 알겠죠? 너무 무리하게 세폭할 필요 없음. 호빈님 조심해라. 너무 섞인다. 간대 중인다. 앞힌트, 앞힌트 베스. 앞힌트, 앞힌트 베스. 하고 있습니다. 힐업. 좀만 더, 좀만 더 힐업. 좋아좋아좋아. 이메일에 가자. 오른쪽 위로 깊게 가자. 5, 4, 3, 2, N으로, N으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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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클랩. 아, 웨스트로 뺄게요. 이번엔 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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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이 없어요. 님들. 한번 밀어냈어요? 네. 살살 부시할게요. 근데 앞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거. 어, 바이크다. 당기 진짜다. 디펜서 3초 있다 가능해요? 지금 얘네들 E스트로 빼니까. 엔에 있는 거 한번 죽여볼게요. 알겠죠? 님들. 카운터로 알겠죠? 카운터로 카운터로. 아, 우리가 먼저 갈게요. 웨스트에 들어와 있는 그로브키퍼가 큐더블을 쳐봐요, 님들. 웨스트에 들어와 있는 그로브키퍼가 큐더블을 쳐봐요. 큐더블을 쳐봐요. 신발 안 쓰냐고 될게. 이리온다, 이리온다. 이리온다, 이리온다. 택틱, 택틱, 택틱. 우리 지금. 안나임 봤음? 안나임 봤음? 네. N으로 킵게. 5, 4, 3, 2, 1. 빅클랩인데 이거? 아니요. 키퍼가 아니라 헤비 맷다운. 네. 머리 돌리고 렐룸 매치 남았어? 렐룸 온. 네. 님들. 오른쪽 위로 갈게요. 오른쪽 위로 알겠죠? 오른쪽 위로 한번 더 갈게요. 오스트 키퍼 꺼지면 갈게요. 5, 4, 3, 2, 1. 빅클랩이다 빅클랩. S로 빠질게. S로 빠질게. S로 빠질게. S로 빠질게. 1파티 딜러 1, 2, 3, 4, 5, 6, 5. 2파티 딜러 몇 명 남았어? 2파티 딜러 몇 명 남았어? 2파티 딜러 몇 명 남았어? 확인 확인. 같이 박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홍해. 뒤에 레터 지금 저기 있어요. 네. 네. 확인 확인 확인. 좀. 거리 좀 벌릴게요. 딜리 모자라네 이제. 이거 베이크에요? 이거 베이크에요? 카브란 Q 더블 쳐봐요. 카브란 Q. 이스트로 얕게. 5. 4. 3. 2. 1.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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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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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디펜스턴. 디펜스턴 준비할게요. 상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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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박는다. 앞에 빅킷 좀. 좋아좋아좋아. 어 우리 아무도 안 터졌어. 네. 아 이거 딜이 모자라다. 드롱무 Q 더블에 살살살 차 봐요. 머리 돌리고. 거리 좀 벌릴게요. 저희 라인이 지금 너무 넓거든요. N으로 지금 약해가면 될 것 같은데. N으로 살살 걸어볼래요? N으로 밀어낼게요. N으로 밀어낼게요. N으로 밀어낼게요. N으로 밀어낼게요. N으로 밀어낼게요. N으로 밀어낼게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음꺼에요. 네네. 지금 카운트 쳐야겠다. 카운트. 디펜스. 디펜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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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이스트 얕게. 갈 준비할게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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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레오님. 마나 관리하세요. 망크폰 한참 남으셨는데. 허리툼 다시 벌릴게요. 안되겠다. 황금이 너무 많다. 상대 들어옵니다. 상대 들어옵니다. 대본 켜놨어요? N으로 풀푸시할게요. N으로 풀푸시. N으로 풀푸시. N에 5. 4. 3. 2. N에. 이거 이거 이거. 라코 돌아가라. 나이스 힐러 다운이고. 머리 돌리고 한 번 더 박자. 레일러 몇 초 남았어요? N으로 풀시해봐요. N으로 풀시해봐요. 네 알겠어요. 전체할게요. 이 들어온 힐러 큐더블 칠 수 있나요? 헬굴핑 큐더블 칠 수 있나요? 헬굴핑에. 5. 4. 3. 2. 맞은개지. 나갔다. 우리 막았어. 좋아좋아. 괜찮아. 드론 탱커 큐더블 치고. 헤비 메이스 트랩블러 없잖아. 큐더블 치고. 머리 돌리고. 레일러 몇 초 남았지 말이죠. 네. 다시 드론거부터 4. 4. 다시 샬로 N으로. 5. 4. 3. 3. 2. 1. 거리좀 벌릴게요. 네. 워킹 워킹. 워킹 워킹. 네.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그 못 지키는데. 밥식님. 나이스. 다시. 저 헬굴핑 큐더블 쳐볼래요. 딜러들. 렐룸 도라치. 네. 헬굴핑 큐더블 쳐봐요. 웨스트 방향 헬굴핑. 웨스트 방향 힐러. 웨스트 방향 힐러. 힐러. 웨스트 방향 힐러. 워킹 워킹. 계속 쳐봐요. 우리 뒤에는 거 힐러. 거리 벌리고. N으로 지금 약. 약. 5. 4. 3. 2. 1. 데펜서를 준비할게요 바로. 웨스트고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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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디펜스. 나이스.. 의자레니 너무 좋아요. 옥테니 너무 좋아요. 알겠죠? 저희 엉덩이 S로 돌릴게요 시야가 점점 안좋아진다 이트로 한번 깊게 가야될 것 같네요 안 터지네요 애들이 맞죠? 요거 무시하시고 반란 이스트 워킹 해보세요 M1로 깊게 갈게요 한번 님들 워킹 해봐요 워킹 해봐요 5..4..3..2..1 아..S로 가이팅하자 디펜서 한번 하고 천천히 하자 딜러들 쭉 나가요 알겠죠? 양옆으로 갈라주면 디펜서 못해줘요 다시 앞으로 푸쉬 힐러들 뭐야 저 캐치해줄수 있나요 힐러들 웨스터바인 그로브키퍼 QW 웨스터바인 그로브키퍼 QW 웨스터바인 그로브키퍼 QW 어 데몬켰어요 쟤네 아직 아니에요 나갔어요 네 엔으로 워킹 엔으로 워킹 엔으로 워킹 엔으로 엔 힐러 QW 엔 1호 5 4 3 2 1 엔 1호 엔 1 나이스 힐러 탱크다운 엔 1호 살짝 빠져서 머리돌리시고요 렐룸 맺현남한지 말해주세요 네 네 네 저희 엔으로 약해 엔으로 디펜스 한번 하고 갈게요 앞에 약해보신다? 디펜스하고 있어요? 데몬켰았어 이트로 깊게 오 전천히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이스트 제일 깊게 이스트 오 아 씨발 다시 5 4 3 2 이트로 깊게 오 천천히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이스트 제일 깊게 이스트 오 아 씨발 다시 5 4 3 2 2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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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좀 많이 터뜨렸어 나이스 투명 투명 엉덩이 오른쪽으로 돌리지 안되겠다 왼쪽으로 못 빠지죠 지금 맞죠? 왼쪽이 너무 많죠? 엉덩이 오른쪽으로 돌려요? 대본 잘 서져 이번에? 엉덩이 오른쪽으로 돌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약해 5 4 3 2 맞은 게이지 맞은 게이지말던 게이지 맞은 게이지